수빈, 수빈, 윤노 윤노, 수빈 사랑해요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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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나 여기 잠깐 갈색 같지 않아? 수빈아 와우 상 상 불 숨질나 저 수빈아 oden 수빈아 수빈아 응? 听 saturation 아 사랑해 준이영 사랑해요 사랑해요 어 잠시만 정시만요 탈락! 탈락! 춥냐고 오늘 날씨가 조금쩍 쌀쌀해요 아직 조금쩍 쌀쌀해요 너가 좀 춥게 저는 이런 날씨에 좋아요 쌀쌀한 날씨 와 시원하나 우리의 옆 vorne 자 조심하시고요 잠시만요 piss 오시면 한 반팔이지만 다 빠져요 요 prendre편 망했죠 찍 emailed 보셨어요 нев opposing switching 저희는 이거 진짜 몰랐어요 그럼요 이행 끝났습니다! 진짜 전 너무 진짜 진짜 전 너무 전 너무 재밌었어요 이제 두번째 이제 촬영인데 저는 전 너무 재밌었어요 이제 두번째 이제 촬영인데 저는 사진 찍을 때 만큼보다 더 재밌을 것 같아요 아 세팅을 할 정도로 저희도 이해했어요 아니요 진짜 알겠어요 저는 시민입니다 진짜 진짜요?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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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런 줄 알았어 진짜요?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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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저 많이 다해준 줄 안가? 저 사회는 다해줘 저 사회는 다해줘 저 사회는 다해줘 저 사회는 다해줘 언니는 저는 세번째니까 형이 먼저야 두번째 게임에는 멀찍 다해줘 야 마피아 연주인이요 연주인이 왜 이렇게 못해? 연주인이 왜 이렇게 못해? 왜요? 제 펜 들어주는데 그런말하지 마세요 네 그래서 봐봐 수빈이 형편이 들으는데 왜 이렇게 못해라고 얘기하나? 아니 시민이니에 대한 편이 아휴 아니야 시민이 형편이 시민을 보세요 마피아 여기 왓다 아니 안들이 없다 마피아 그렇습니다 자 일단 오늘 우리 수빈씨도 마인드 컨트롤 때 좀 해볼까요? 그럼요 기분 좋게 할인사드리고 열심히 해보시고 퀄리티로 통해서 만드는 게 한 번만 그러지 않을까요? 한 번만 그러지 않을까요? 어... 끝나면 다음 하는 거는 5% 1% 할 수 없지 않을까? 근데 저희도 퀄리티를 더 높이기 위해서 진단해요 알겠습니다 아 나 족발 보니까 약을 주려고 한다고 아 맞아요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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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와 갖고 와갖고 제가 한창 못말려고 먹으면 안될 때 회사 내서 먹고 있었어요 회사 내서 음식물 출입이 반입이 금지됐었는데 그때 다 퇴근하고 저희 멤버들도 많이 있었거든요 빨리 갖고 와 먹으면서 하셔도 돼요 응 맞아요 그때 CCTV는 다 제대로 봐 맞아요 맞아요 알겠죠 데뷔했으니까 이제는 그냥 말하는 거지만 먹으면 안되는 거였는데 제가 족발을 멤버들은 다 족발한다고 먹었었어요 오케이 자 우리 혼자 가게 우리 집으로 우리 집으로 우리 집으로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